그림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 b c 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죠 뭐 해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산성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화산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a 는 열점 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는 내용일 것 같아요 열점 같은 경우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이제 현무암질의 마그마 뜨거운 고온의 마그마가 올라오는 지역이구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섭입형 경계를 통해서 요 부분 c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광물이 유입되면서 그쵸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구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뜨거운 것 때문에 대륙지각이 녹으면서 생기는 유문암질 마그마 주로 여기도 현무암질 마그마일 거구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인데요 이 암석의 용융곡선은 시험에 안나오는 경우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요게 실제 지하의 온도 분포일 거구요 여러분이 그래프도 꼭 잘 보셔야 되는게 ㄱ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진 거고 ㄴ 같은 경우는 깊이가 얕아진 거잖아요 여기가 ㄴ이죠 압력 감소 그리고 여기가 ㄱ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그래프 자체가 요 그래프는 이제 무슨 그래프에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이었구요 그쵸 아 그 다음 요 그래프는 물이 포함된 물이 포함된 대륙지각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깊이에서 갑자기 온도가 높아져서 대륙지각이 녹은 거니까 얘가 기억이 되는 거구요 얘는 이 밑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갑자기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로 했구요 a 마그마는 ㄴ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 설명 드렸고 자 ㄴ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 에서가 b 에서보다 낮으냐 아니요 a 가 여기 있는 거구요 b 가 여기 있는 거니까 a 가 훨씬 높죠 자 ㄷ 마그마의 si o2 함량은 우리 si o2 함량은 고온의 마그마일수록 적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b 에서가 c 에서보다 낮다는 또 틀리죠 왜 아무래도 c 보다는 b 가 저온의 마그마기 때문에 si o2 함량은 저온의 마그마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ㄱ 1번이겠네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